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키가.. 키가 너무.. 너무 왜 이렇게 크고 유지 언니. 아이를 뛰다가는 거 아닌가? 체급이 일단.. 아 근데 유지 언니도 좀.. 겁이 많고. 네, 겁도 많고. 제가 근데 체급이 지금 다른데. 전벽에서 뛰지 않았던 아이린이 출격을 했는데요. 실제 조건을 보면 그냥 유지와 아이예요. 실패! 신호 주세요. 자! 자, 이거 요지! 자, 이거 요지! 자, 이거 요지! 자, 이거 요지!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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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린! 아이예요! 아이예요! 한번 만났을 뿐인데 애가 리디예요. 한번 만났을 뿐인데 애가 리디예요. 자, 결국 경기 대줍니다. 베스트! 결승진축! 경계제의 축구 결승진축!